경남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특집 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만군의 수장 조근재 하만군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설이 지났으니까 정말 새해를 맞았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 맞는 새해인데 감회도 좀 궁금하고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하만군민과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개모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얻어 민선 8기 군정을 새롭게 다지는 해였습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는 지혜롭고 총명한 검은 토끼의 기원을 받아 올해 더 힘차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중심 소통 행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음멘 연두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지역도 소요되지 않도록 골고루 잘 사는 군행 발전을 위해 지역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중심 행정에 좀 염두를 두겠다 이런 각오까지 밝혀주셨는데 재선군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특히나 연속성 있는 군정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마리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민선 8기에서는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 언제 어디까지 좀 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민선 7기부터 역전사업으로 추진해온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2013년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으로 2019년 현지 실사를 거치기까지 9년간 마리산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해이 개최국인 러시아가 우크나이라를 침범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러시아가 의장국을 사임했고 올해는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에 회의를 개최하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마리산 고분군은 우수한 경강과 유물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관광객의 한방 방문이 예상됩니다. 손님 맞이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네요. 굉장히 기대되는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리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외에도 하만군의 여러 역사와 유적, 또 문화관광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만군 역시 여기에 또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들 있을까요? 하만군에? 하만은 아라가야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현재까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이 많습니다.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생육신의계조려, 청백리의 포상, 주세봉선생, 의사 독립운동가 이태준 등 선비문화와 역사소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만의 인물선양과 역사적 알리기 사업을 추진해 하만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만의 역사유적 정비사업으로 실은읍성 둘레길과 신라가 쌓은 성산산성 꽃길 타막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생육신을 모시는 서산사원과 의계고택을 연계해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700리 최고제리경으로 꼽는 용하산 자락에 학강정 진입도로를 중공하고 용하산 강변에 따라 낙동강 바람소리끼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봉성저수지와 연계해 글램핑장을 할 수 있는 캠핑장도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원호왕과 장춘사도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정비하고 보물로 지정된 대산리 석불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도내 군단위 지자체 소멸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구 감소, 특히 청년인구 감소를 꼽고 있는데 하만군에서도 아마 청년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성의 소멸대응기금으로 2년간 총 153억 원과 갱상남도 청년진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26억 원의 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만은 청년이 창업가에서 기업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만 청년센터에 청년정책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활동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자 등록과 법인 설립을 마친 청년창업가 신명으로 10억여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라이브 방송, IT 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 제작과 마케팅, 하만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다가, 윙녀 농산물, 꾸러미 배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축제, 신선 농산물을 연계한 아이디어 창업으로 하만의 청년 인구가 유입되도록 전폭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하만 오일장 내 청년 가게 운영,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도시 재생, 각종 축제와 연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실 하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농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수박도 떠오르고 백자멜론도 떠오르는데 올해는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만은 3년 연속 원예산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모두가 인정하는 원예산업의 메카입니다. 하만 수박 산업 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수박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있고 수박 재배 기술을 몽골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애플망고 등 고부가 농산물을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원예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길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하만 수박과 원예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6년 세계원예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유발 효과가 큰 만큼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노콜푸드 직매장도 늘려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농촌육목합 조합지원센터를 건립해 하만 농업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곳은 농산물 가공단지 청년농업인 기농기촌지원 라이브 방송과 홍보관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농업인과 기농인 유입을 통해 하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농업 외에도 하만군은 지역경제 성장의 열쇠가 되는 여러 산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장산업과 또 스마트시티 조성에서 그 성과들이 올해는 좀 나올 거다 이런 예측들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만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전략산업 분야인 에너지와 방위산업 모빌리티, 융복합산업 관련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공장을 확산해 첨단 산업의 우량기업 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기업의 시설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7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기업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스마트 주차장과 횡단보도, 지역관광정보 안내, 스마트 헬스케어 등 교통안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이 열리는 아랫길에도 스마트 방송 시스템이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만군의 문화, 역사, 청년, 농업까지 모든 정책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많은 부분들 신경쓰는 이유는 바로 지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만군의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복지 부분도 궁금한데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만군은 출생부터 노후까지 살피는 평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절화를 위해 촘촘한 인적 안정망을 만들고 음면벨 특색을 살린 안심파수꾼 사업을 확대합니다. 출산장려, 영유가 보육정책에 153억 원을 투입해 보육의 질 개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하만 만들기에 낫습니다. 올해는 아이 돌봄이 학대와 시간제 보육제 지원을 강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육 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는 맞춤행 돌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학대와 함께 주간 활동 서비스를 강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촘촘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보다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은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사랑의 온도타 목포를 200% 초과 달성했습니다. 각계 각청이 참여하는 나눔 복지 정착과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서 구민이 편안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아겠습니다. 관광 분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사실 요즘 하만이 경남에서 핫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유적지와 어우러진 카페도 많은 사람을 MZ세대들에게 받고 있는데 그런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하만을 방문을 하고 또 자주 와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조건들이 앞으로 하만군이 관광도시로 더 나아가는데 적합해 보이는데 앞으로 하만군의 관광도시로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해는 하만군에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는데요. 2025년까지 300만 명을 목표로 관광 분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하만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세계 유산을 품은 아라가야의 고도, 특색을 살려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마리산 고분군 주변에 왕의 정원을 조성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게 하고 하만 박물관 제2전시관 중공에 이어 가상체험관을 건립해 많은 관광객이 세계 유산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지사 공략사항인 아라가야 역사유직지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의 무장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오셱 가야뜰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낙하놀이 처음 관광을 확대하고 하만 읍성 둘레길 무전전과 성산산성 고분군을 별도로 엮어 대포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700년 된 아라홍년을 원래 씨앗이 나온 성산산성에 복원하고 탐방 안내서 권립과 동성백 복원도 추진해서 다양한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만의 최대 관광지인 악양뚝방과 악양생동원을 연결하는 악양관광단지 사업도 추진합니다. 주차장을 확장하고 노을전망대와 정원을 조성하며 악양뚝 둔치의 꽃재배 면적 확대로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학강 근역에 방구정 풍류정원 조성 그리고 모현정 풍류기념관 권립과 함께 호성창업주 생가에 우리나라를 대포하는 K기업 기체험벨트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올해 처음 개최하는 칠서생태공원의 청보리 자격축제와 기존의 아라가야 문화재 그리고 해바르게축제 및 문화재 및 관광지와 연계해서 하만을 진정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만에 들러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가운데서 군수님께서 이곳만큼은 꼭 가봐라 하는 코스를 좀 정해주시면 어디가 좋을까요? 올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마리산 고북군과 하만 박물관에서 아라가야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만 악양뚝방과 생태공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맡기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양뚝방에 있는 성마체험장의 말타기도 추천드립니다. 먹거리로 하만 국밥촌에서 추억의 국밥을 맛보시고 고려동에서 하만 연권도로 만든 연잎밥도 드셔보십시오. 또 주변에 아름다운 카페도 있으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인입국군립공원의 아라힐링 카페에서 하늘 자전거와 무이버터도 타보시고 출렁다리와 저수지 대거길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즐기면서 하만에서의 좋은 추억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저는 국밥 한 그릇이 지금 꼭 먹고 싶네요. 들어보니까 올해 다양한 분야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 보면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앞으로 좀 뛸 날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군수님의 행정 목표나 방향 어떻게 좀 설정을 하셨습니까? 재선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군정을 살피고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읍면을 방문하고 다양한 의원을 청취했는데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 모두 행복하고 잘 사는 하만을 만들겠습니다. 하만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가 육성 정책을 강화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주민 참여행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가 찾는 살기 좋은 하만 만들기 프로젝트에 힘을 쏟겠습니다. 마리산 고문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마치고 세계 속의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부자 농업 만들기 주민이 감동하는 복지와 교육에 힘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년 인사 남겨주시고 또 앞으로 민선 8기 군정 가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2023년 개모년 희망치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든든한 기운을 받아 올 한해는 국민 중심 행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속 가능한 하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도시 조성에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하만군의 국민 중심 행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